참 아우 지친데 아우 지쳐요 아주 아니 제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까지 프로 선수였잖아요 다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모르는 거 저도 저도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요즘은 알았어요 나는 알았지만 다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서 시합이 있을 때 자식이 프로 선수인데도 서울에서 시합이 있을 때만 와서 조용히 보고 가셨거든요 원정 경기는 안 오세요 제 입장에서 프로 선수였던 제 입장에서 정말 놀란 거 같아요 놀랍고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다 이렇게 이거 네가 연봉 받았던 거야 자 김훈아 씨 그만하세요 그 얘기를 좀 삿대지를 삿대지를 빼고 얘기하면 안돼 저희가 뭐 예상을 하고 좀